저 사람 진짜 잘해요 으윽 본인 등판 했다고요? 팀원분 오심? 지금? 아 왜 안 맞아 야 이거 안 샀어요 와 빨렷 으악 아 개짱해 원잽 원잽으로 가는구만 라인 진짜 짜게 한다 기염둥이 켜는데 뜨네 아 원잽 두 번 할 줄 알았네 아잉 와아 와아 침착하게 하네 기술 몇개 안썼는데 너무 힘들다 와아 우와 어떻게 이기지 똑같이 하더라고 이여씨 막 폼볼을 멋있게 넣고 이런거보다 그냥 짜게 상대방 긁으면서 하는 타입인거 같아 아 오 오 오 오 오 모 방목 와 잘 앉았다 아 힘들어 ルーロ 入っています ライス 2 2 2 2 1 2 2 2 いやろねいらっしゃいませしょっちんさんいらっしゃいませやるね あああああああああ 오우 나이스 와 겨왔나 나이스 와 힘들어 네 맞아 좀 하네 그런 느낌 좀 하네 설명 안했구나 좀 하네 이런 느낌 막네 나이스 아 벽 아이가? 뭐하나 우와 아 졸라 멋있었는데 이거 이거 끝났으면 멋있었는데 그쵸 와 나이스 저도 막을 줄 몰랐어요 나이스 응원해줘야지 길래 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었네 응원해줘야지 길래 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었네 와 나이스 다 먹네 와 와 야 이게 안 돼? 아 까비 원토를 안 쓰네 원토를 안 쓰네 아 와 아 야 시개 만들면 아니다 다 막놀 나이스 나이스 흘렸나 보다 아씨 이게 안맞는다 아씨 뭐하냐 나이스 아 걸리네 야 이게 드라이팅 될거리였나 야 앉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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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1군 2군 정할 때 저번에 찍혔거든요 지금은 맘 편하게 그냥 렉매해서 만나서 그런지 괜찮네 괜찮네 아 좀 뭐하노 이 카리야 태기스틴? 오 마이 구니스 야 이거 너무 쎄 아 아 아 아 야 왜 기가 잡혀 나이스 앉을 거 같더라 굿 와 와 나이스 비린다 어휴 야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지겠는데 한판을 상단에 피하는구나 저 기술이 아 스냅 번째 쓸 것 같은데 나이스 야 이거 어떻게 막았노 어휴 우와 개쩐다 저렇게 압박하니까 들어갈게 없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안돼 어이 계속 걸리네 이거 어 오 어 어떻게 막았지 퇴생 줄 알았나 야 야 이게 측면인데 다 맞아? 야 이거 왜 맞아? 아 억울하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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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이득에서 압박 쩐다 으악 라운드 원 호호호호호호호호 룩게따니시 예 렉메로에요 킹매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본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못뛰었네 나이스 사이에 끼어들지 아 진짜 짜증나네 야 이게 왜 안맞은 셈 나이스 나이스 뭐야 스바라시 하네 worden 히히 우 spur took hon ğı 엽 어 으 아 cuts 실 verschied 아 맞췄잖아 아 왜 맞아 자꾸 막았는데 아 행치 남았다 저거리를 받는구나 아 잼 맞혔나 아 까비 축 맞추는거 봐요 우와 잘했다 아 잽쓸거 같은데 완전 독단이 어서오세요 와 행치 지린다 아이씨 제발 아 으으으으으으으으 Ba holyworker 으악 od 라운드 2 파이트 아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가씨 같이 게임 좀 잘한다 이거 어 다가가 뭐야 왜 맞았어 왜 안 맞았어 왜 안 맞았어 아 진짜 리리 개 어렵다 와 어 뭐야 렉 어이가 없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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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발발똥보다 빠르냐 후킹이 우와 아이씨 유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띠기 왜 이렇게 맞네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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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원투가 아니었네 아 뭐야 왜 점프 아이씨 아이씨 와 미쳤다 원투 원투 횡원 이게 이걸로 게임이 된다 아 무조건 왔나 으 아 kom i 아 으 와 으 에 으 아 너무 어려운데 어 왜 아 후킹이 미치겠네 와 방금 봤어요 모빙? 튕기고 맞고 튕기고 맞고 튕기고 맞고 이 3번에서 막았음 와 소름이다 왼오퍼랑 왼오퍼랑 와 어렵다 라운드 1 파이트 야 이 시기야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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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야 원잽을 씹는구나 저게 아 야 내신 뭐야 우와 대박 스팀 미리 씹이면 이것도 피해지네 와 진짜 요염한 와 잘 먹었다 옆구리에 기름발라놨다 아 안될거같은데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와 79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두번 피해서 피하네 반시계 적품 쳐갖고 어 엇박자 알아? 엇박나 좋았다 엇박나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엇박나 발음에 조심해야하니까 에? 아 저거 14잖아 야 이걸 피해? 미친 스팀 여기서 현민기가 나오네 여기서 현민기가 나오네 야 이거 야 이거 어떡하지 땅속 호 호잇 하하하하 저기서 쟨벨스팀이 저기서 쟨벨스팀이 조쿠연 1,2,4,3 퇴레기 잽 퇴레기 지성 퇴레기 우종스팀 나이스 좋았다 와 하단을 막히면 안쓰면 되지 잽 나올 타이밍이 좀 애매해 언제 이분이 잽을 막쓰는지 잘 몰라 다리가 길다 아우 잘 막았다 퇴레기 아우 으응 오? 대구 가면 이긴다 아 대구 못갔네 사자 스팀 미친 스팀 아니 미 미친 스팀 이거 어디서 어떻게 뛰었노 역시 리리 짠송 어 어 하아 후킹 힐 뭐하고 별건 안되노 왜 야씨 별건 안되는데 어허 어허 전담 빡친다 소금 철권 오저요 날 미치게 만들지마 아아 아 바로 막을치네 아 흐흑 바로 막을치네 아니 오 오 오 오 오이 야 너 뭐해 오 개많노 오 오예 야 야 이거 못달아가나 와 행치지말라고 외너프 쓴건데 외너프를 피해버리네 치게로 어디서 어디까지 가노 어 미친 스팀 삐유 뒤로 맞아야지 이거는 엉덩이 보여줬잖아 아 아 이 시비야 궁뎅이를 저렇게 뻔히 내놓고 있는데 걸려버렸지 뭐야 아 타짜 당해버렸다 미리에 엉덩이를 보여주는건 불 앞에였어 아 당해버렸지 뭐야 으악 으악 어 어 민다 어 밀지마세요 밀지마세요 아니 같이 게임 좀 합시다 으허 와 저렇게 덱시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카치아 유전들 쫄리네 으아 그렇지 달려가서 이번에 퇴래기 원잼 원잼 퇴래기 퇴래기 팀 자켓 으악 으흐흐흐흐흐흐흫 하이씨 이래되네 이게 왜 막타가 안맞나 여기서 역전하고 싶다 이어해 으에에 에에 이분 안먹네 우와 호잇 호잇 아 놔 안걸리네 와 나이스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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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너무 안이랬다 아뇨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그때는 누가 이겼습니까 아 들어가는 없습니다 죄송해요 어 못끼겠구나 나이스 아 그래요? 나는 샤이님 샤이님 만큼 어려운데 이분이 나이스 축잡고? 아 축잡고 무릎 했는데 아 저기 나와 나이스 응원해줬어요 왓 더 오예 아 얘는 뒤로만 넣어 생각하기 좋아서 나이룬 와 진짜 힘들다 아 힘들어 아 아 호르륵 해야지 이런 느낌이네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살 만나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좋은 라면 노래 한곡 끝나고 마무리까지 좋았네 어? 왜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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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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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 지립니다 쉿 쉿 야 왜 두대맞아 카운터 난것처럼 막았는데 으흠 나이스 허 왜 막루 나이스 으악 꼬아서 해볼까요 백쳐 아 어우 위험했다 승리바생 아 승리바생 어 아 밸치다 맞았어 또 와 야호 이걸 막네 미친 스틴 까비 그래도 확신이 있었나봐 와 이걸 어떻게 막았노 나이스 또 막네 야이씨 아 여기서 카운터 나나 아 여기서 카운터 나노 까비 아깝다 까비 이제 시작 스크류 쓸벌려 아니네 그 다리로 두번 차는거 있잖아요 호밍 그거 나올까봐 못앉았는데 나이스 웨이브로 겁쳐버리기 하이 리홍고 데키마스 데모 헤타쿠소 되스까라 헤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와 흠 잡네 흠 호킹을 조심 호킹을 조심 호킹을 조심 나이스 어디 궁뎅이를 에힣, 크으. 아아. 피한다고? 왜 받아? 꼬무야? 꼬민기니까 맞지, 바보야? 어어? 와우 시원했다 데빌 토이스타 근데 이제 또 대회가 다 플스 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피한다고? 안전하게 아 터렉 이스트림 다 막은 셈 횡치나 뭐 내밀었나 보다 라운드 2 파이트 저도 도코모스입니다 아니 앉았다가 일어난거 보고 때렸는데 어 나락의식 너무 하심 흐흐흐 흐흐 토토 야바이카 모 나 말야 또 막아? 이것이 바로 윗박차 튜풍 오케이 횡을 멈출 때쯤 깔아넣는 촛봉 이것이 뚝딱 앉아라 파크스 덱으로 나가 안 나가네 버리고 야 이제 막 마콘 이기자 이기자 라스토게무 나락 쓰지 말자 쓰지 말자 저분 지금 하다는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안쓰는게 좋을 것 같애 으 막초 아 아 막았잖아 그렇지 미친 스팀 오 야 이거 맞을 줄 몰랐다 오 확실 줄 몰랐다 딸이 어 어허 뒤를 잡히네 엘바스찬 백플립 그렇지 아야 무거워요 아 홈익스틴 와 저건 진짜 무조건 묶여있어야 되나 10프레임으로 개기면 될 것 같은데 나이스 뭐 썼나 야 너 뭐하냐 아유 바보 아 아 아 아 황치일 것 같아 못해 귀엽네 아 오 까비 스팀 와 오 홀리 크랩 잘 막는다 아니 와 한 번에 기회가 있다 한 번에 기회가 있어요 기회 스틱 아 후킹 아 너무 뻔했나 아 오차카를 잡아 냈어 아 너무 뻔했나 오차카를 잡아 냈어 재미있었다 아 오시록 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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